대전지역 응급실을 이용한 시민들은 전체 응급 의료서비스 가운데 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중앙의료원과 함께 이용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69.3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구급차 이송에 대한 신뢰도가 71.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진료 의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